뉴욕시 퀸즈의 한 레스토랑에서 공화당원 수십여 명이 코로나19 규정을 무시하고 집단 댄스 파티를 벌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의 보도입니다. 오늘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 공화당원 수십여 명이 퀸즈 지역 릴로넥에 있는 레스토랑 1박구에서 집단 댄스 파티를 벌였습니다. 파티 참석자들은 2020 트럼 캠페인용 깃발은 든 클럽 회장의 뒤를 따라 서로 어깨를 잡고 원을 그리는 이른바 콩가을라인 춤을 즐겼습니다. 이들은 사후적 거리 두기는 물론 마스크 착용도 무시한 채 어깨를 흔들며 노래하고 춤을 췄습니다. 이 같은 댄스 파티는 누군가 파티 장면을 SNS에 올리면서 뒤늦게 알려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파티는 식당의 옥상과 연회장에서 이루어졌다며 식당 수용 인원이 160여 명인 점을 감안하면 파티 참석자는 수십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미스워치 뉴욕시장 대변인은 행사를 취재한 그룹과 장수를 제공한 레스토랑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위협 사실이 드러나면 벌금 부과와 함께 폐쇄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앤드루 코어모 뉴욕 주지사는 파티 참석자들의 정치적 성량이야 어쨌든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댄스 파티를 벌인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식당 관계자는 파티 참석자들이 성인이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강요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뉴욕주는 지난 9월 이후 코로나19 예방 규정을 위반한 279개의 업소를 적발해 영업 중단 조치를 내리거나 주류 판매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